선수들 누구야? 누구 없었어? 네 친구들? 네 친구들 아빠가 6대 1등이긴다 아빠 너무 뭐 쓸려 그렇지? 쭉쭉쭉 재밌지? 오늘 아침에도 봐봐 됐어 5분만 안 와 오 알았어 난 급상해서 예상하고 나갔는데 오 이게 아니네? 재호아 여기서 5분만 자 자! 재호아 아빠 잘 봐 아빠 잘 봐 아이 이걸 알 야, 스텝이요. 30년 된 거 알려줘야 돼? 스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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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건 자려, 아니지? 윤지 다 먹었어요. 윤지 딸기 너무 좋아해. 자, 스텝! 딸기! 앞차기! 옆차기! 아빠, 나 한 개! 대결이 된 척 안 나. 뭐지? 딸기! 아니요. 세정, 세정. 엽차기! 세정, 엽차기! 엽차기! 정비야! 재호야, 귀여운 거 하나만 엄마 보여줘. 우와, 몇 번 인성이요? 윤지는 딸기를 맛있게 얌얌. 오늘 블루베리도 먹고, 오이도 먹고, 밥도 잘 먹고, 밥은 제가 줍니다. 하도 울려가지고. 똑바들이 신났네, 신났어. 아우, 쟤 발차기 장난 아니네? 신민이 형이 진짜 봐줬네, 볼긴 보이는데, 이게 참... 히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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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쫙게 stitches